부산시가 부산 대개조를 위한 분야별 50대 중점 추진 사업과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50대 중점 추진 사업은 연결과 혁신, 균형이라는 부산 대개조의 3대 추진 전략에 따라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을 10대 프로젝트로 특별 관리합니다. 10대 프로젝트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경부선 철로 지하화, 2030 월드엑스포, 북항 통합개발과 원도심 재생 등입니다. 부산시는 이들 10대 사업을 부산 대개조를 위한 핵심 동력 사업으로 삼고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